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슬퍼요. 아 진짜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슬퍼 보인다. 미기님 아프지 마요! 미기님 아프지 마요! 아니 이음진 님이 슬프세요. 미기님 아프지 마요. 미기님 아프지 마요. 아니 이음진 님이 슬퍼요! 고마워요! 총 사랑해요!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지막 편이라서 끝났네요. 슬픈 사람 소원! 한 번 더 하고 싶은 사람! 손 안 된 사람 뭐임! 한 번 더 하고 싶은 사람! 웃으면서 손 드는데? 아하 꿈에서 만나요 액션이가 꿈에 찾아간대요 안돼요! 저 꿈에 찾아갈게요 안된대 오늘 반팹니다 절규했어 절규 안돼요 자리없어요 이제 뭐할거에요? 자리없어요 이제 저희 쉬는 동안 뭐할거에요? 출근? 충전? 충전? 충전 안들어오는? 와 정말 재밌다 애플이요 정말 재밌다 진짜 좀 아파가지고 19번의 팬사인회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아 너무 아쉬워요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 뭐야? 나오세요 면담 좀 합시다 나가야지 가자 여러분 다 나왔어요 진짜 해피하는 동안 제 여러분 때문에 해피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해피하지 않았을텐데 사랑해요 어디 가지 말아요 앉아요 네 전 한국을 따라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공주야 안아버려 공주님 아 공주님 오늘 마지막으로 앵콜 팬사인회는?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팬 팬을 중단하겠다고? 얼마나 중단을 예정이죠? 제 예상은 9월에 나와주세요 작심 3일이라고 아니요 아니요 매일 앵콜 팬사 그런가 얼마였을지 정확히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휴식할 시간에 있지 않을까 팬분들 이제 열심히 쉬시고 열심히 또 재충전을 해서 재충전을 하셔야죠 더 많은 팬사인들을 열심히 일도 하시고 많이 가야죠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내 최애곡이다 여러분 감기 피하세요 꼭 걸리지 말고 여름놈이 진짜 음이 나겠네 여름이 나겠네 어떻게 지내 위짐이 크지 나 안갔네 라이브였네요 저 역시 라이브 짱잠 플렛 플렛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 아 저기요 아줌마 플랫이야? 제대로 부르도 아주 맞아요? 죄송해요 위에만 가면 플랫이 되도 돼요? 제대로 부르세요 엑시옷은 여팬 스카 이게 얼만 거예요 엑시가 잘못했네 아니 저 저한테 안올마요 멤버들이 저는 몇 퍼센트 올린건데 형 하아 여기 라고 여행 감사합니다.